어? 아 여기서 캐릭터를 바꾸면 이렇게 되는구나 몰랐어요 헐 헐 연령 하나 가져가자 다음에 또 그 수리 키트 60원대 파는 애들 아 80원대인가? 아무튼 파는 애들 있으면 좀 저기 해야겠네 몇 개 사놔야겠네 근데 정말 말 그대로 개판이었다 방금 와 이게 드레드난이도 까지는 이런데 내가 안뒤졌으면 루팅포인트가 있었는데 나이트메어라 그런지 없어 아 맞다 여기 추락한 비행기 있었거든요 나 이거 전부터 궁금했는데 이거를 리설라니도 때부터 봤던가 나이트메어때부터 봤던가 아무튼 좀 궁금했어 이거 와 해 뜨는게 이쁘네 여기서 솔직히 특별한건 안나오지 않을까 뭐 무기라도 나오면 대박이겠지만 무기도 안나올거 같은데 그치 그럴거 같았어 저거다시 코앞에 있었네 의사가 다 개꿀 아 못들어가게 해놨네 아 못들어 아 못들어 아 못들어 뒷부분은 뭐 없네 이것도 자네잖아 오 스콜피온 오 9mm 9mm 총알이 이거랑 지금 원래 갖고있던거랑 합치면은 음 되지 않을까 에헤잇잠깐만 역병심장 하나정도 부술수 있지 않을까 일단 런다운 헛간으로 가봅시다 여기있다 역병심장 아이 고저차 진짜 계세요 알람 왜 띄우셨어요? 택도 없을텐데 택도 없을텐데 진짜 택도 없을텐데 저 퀘스트 다시 떠났어요 지엔자 아 근데 진짜 택도 없는데 말이 안되는 소린데 이게 미안 못하겠다 저건 아니에요 전 너무 말이 안돼요 뭘 애지간해야 도와주지 좀 전에 저것때문에 조져놓고 저걸 또 간다고? 학습능력이 없는 수준인거 지금 내가 이거 심지어 저 아줌마가 트레잇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스킬상태는 딱히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 스킬상태는 딱히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 흠 에드 뭐야 왜앞필 호드가 근처를 지나가 저건 적용할 것 같아 저건 적용할 것 같아 네 뭔가인데 그냥 니들이 기분이 좋은거구나 우리 세백이 아픈데도 웃음을 잃지않고 참 밝은 아이야 이것도 해봤던 퀘스트긴 한데 지난 2회차 때 위치가 그렇게 이쁘진 않네 와 블로터 c 우리 제이스 어깨도 빠졌었어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이상한 퀘스트에 끌고가서 심지어 제이스 죽다 살아났잖아 어? 뭐하자는거죠 이게? 개 많은데? 아 아 좀 방금은 개많은것도 많은거였는데 아 뭐 계속 와 아니 뭐 미쳤나봐 진짜 아이씨 아이씨 왜 나 잡혔지 괜히 무슨 아 뭐냐고 대체 감염지 근처에 있으면 애들이 그냥 무한 리젠인건가? 왜 여기가 왜 감염지가 된거야 갑자기? 아 나 죽는거 아 나 죽는거 아 나 죽는거 하... 와 이건 뭐냐 대체 납득을 못하겠네? 내 지금 무슨 일을 당한거지?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달려오는 거였으면 제가 지금 이 감염지를 일단 제꼈을 거예요 처음에 한 4마리 오다가 계속 와! 와씨 무서워라 하... 근데 있어서 다행이다 3개가 저거 봐 저 퀘스트는 아니긴 한데 이따가 북서쪽에 저거 끝내게 분노가야되는구나 아 북서쪽이란다 북동쪽 신규 생존자들 와 근데 방금 진짜 겁나 당황했어 솔직히 저렇게 계속 몰려올거라고 상상을 1도 안했습니다 하... 아씨... 어 여기 예전에 생자 살던데 아닌가? 아 그 장난 똥 때리시나 진짜 아 rested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그렉 완전 초고속 승진이야. 예. 아니 뭔 미친 진짜 계속 늘어. 뭐하는 퀘스트인데 이거. 야 그리고 밖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알아서 눈치껏 좀 기어나오면 안되니? 나쁜놈아? 야 나와. 뭐야. 아 놀래라. 따라와. 야 너때메 지금 이게. 내 차. 야. 어차피 니네 괴물 애들이라서. 우리팀으로 들어올 일은 없겠지만. 그 뭐랄까. 만약에. 너희 중에 한명을. 우리팀으로 끌어들인다고 해도. 너는 안 끌어들일래. 꼴도 보기 싫어. 야. 얘때메 기름은. 기름은 기름대로 날리고. 이게 뭐하는. 그만. 문 닫아라. 이건 또 죽여야되잖아. 아. 연기나. 바로. 아. 미친. 진짜. 야. 야. 얘 때문에 손해가. 너무 미쳤는데. 야야. 뭐하냐. 지금. 못하자. 나. lige 사람 하나가 떠났습니다. 사기 개판되겠네? 아니네? 버팠네. 와. 하아... 이거는 내 아니람의 문제이기도 할텐데 그래도 참 욕나온다 저 괴물놈들 하나때문에 지금 이게 너무 개손해를 봤는데? 뭐 크랙 들어온지 얼마 안되서 그렇게 정은 없다지만 그래도 와... 씨... 아... 진짜 블루터가 최악이다 역시 뭐야 얘 근접무기도 없잖아 아... 아... 야 타... 빨리 타... 하아... 야 타... 빨리 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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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렉 시체가 안보이네요 아멘 I need a break. 야 어떻게 근데 거기서 블로터가 터지냐. 심지어 유일하게 갖고 있던 클래식 석궁 이었는데 그거. 나중에 만들지 뭐. 아... 아... 야 타 발에다 줄게 그래도 할 거네 해야지 주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못타요 아 이 괴물 쓰레기들 됐지 난 간다 멈출 수 있는 아~~ 아 크랙 너 이 안에있어? 신기하네 저거 이거 맘 먹으면 금방 부수겠네 이거는? 그냥 한명가서 차 위에서 뽕뽕뽕뽕 쏘면 끝나잖아 개꿀인데? 저거 빨리 없어버리자 혹시 모르니까 3개 뭐야 내가 생각했던 거기가 아니구나 헬렌이 원래 있었던 그쪽이 아니라 다른덴가? 맞네 다른데네 거기면은 위험요소가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별생각 없이 긴장감 없이 긴장감 없이 갈라 그랬던건데 저쪽은 안가봤는데 아예 미지의 지역이라 좀 무서운데 비켜 지금 그렉죽어서 기분 안좋아 나쁜 놈들아 하하 하하 아 열심히 잘 키우고 있는 애였는데 경험치 두배율이라 두배율? 암튼 200%라 성장도 되게 빨랐고 좋았는데 왜 역병있네요? 뭐 이런데 역병이 있어 미친 과학자? 매드사이언티스트야? 어어 얘네가 아닌데? 잠깐만 미안 너희가 중요한게 아냐 내가 아 얘네 맞잖아 에이씨 퀘스트가 다른걸로 덮어 씌워져가지고 그랬구나 저기요 하이요 처음 뵙겠습니다 드릴게요 오 띄웠네 오 띄웠네 로스요 티에라? 아이보리 전부다 역회네 지역인재 와우 멋있어 저분들은 뭐야? 일단 자를거부터 자르고 근데 이쪽으로는 전진 잘못하면 저거되는거잖아 근데 이쪽으로는 전진 잘못하면 저거되는거잖아 다음에 보죠 지금은 아닌것 같습니다 지금 근처에 역병심장도 있고 준비를 좀 하고 가야될거같애 지금 지금 근처에 역병심장도 있고 최소한 벤 끌고 가야될거같애 좀 튼튼하게 밀어버리게 잡리품딜러? 좀 멀다? 나쁘지않아 잠깐만 건축자재? 에이 건축자재를 돈주고 사진 않지 됐어 그럼 안갈래? 그럼 그냥 주우면 땡큐 이러는거지 그거를 돈주고 사진 않지 나 뭐 2회차 할때처럼 2회차 거의 막바지 때처럼 영향력이 썩어 넘치면 모를까 우리 몇 있는데 2400밖에 없잖아 이거 업그레이드하기도 모자라 나이트메어라서 기지 업그레이드 계속해야될거같거든요 이건 뭐야 넌 뭐한 놈이야 어? 얘 수색이 좀 빠르다? 지금 뭐 2배속 그거 해놓긴 했지만 아이 2배속 저거 시도를 했지만 그거 감안해도 꽤 빠르다? 어? 누나 혹시 수색 레벨이 높아요? 아닌데 1인데? 와 0보너스 쓰레기잖아 일단 연료가 많아져서 그 뭐라고 해야되지? 저거 아 저 2천? 2천? 가장 먼저 터뜨려야되는 역병심장이 생각났어 여기 역병심장 터트리고 그리고 이거 식수 먹어야되 우리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그래 장래가 총망받던 아이였는데 벌써 7시네? 나 영화가 8시였나? 귀찮다 나중에 봐야겠다 확인은 좀 이따가 어디갔어? 어 어디갔어? 넣고 다닐걸 이렇게 꼭 두번일을 해요 소우 퍼킹 타이어드 소우 퍼킹 타이어드 야 잠깐만 어디에 있다고? 지워 지워 하아 이게 게임 속 캐릭터긴 하지만 참 막 이제 정을 주기 시작했던 애가 죽으니까 이제 정을 주기 시작했던 애가 죽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찝찝하네요 아 기분이 상당히 찝찝하네요 아 아 연륜 몇이야? 16 여기 30몇까지 넣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씩 냅두자 35까지 넣을 수 있더라고 텔레나도 가방을 맞다 우리 그레기가 가방도 들고 갔네 아 하아 사기가 왜 개판 됐어 근데? 어어 어어 아니 약간 안 저러더니 왜 톤 마이너스 7 뭐냐? 미친 야 너 나가 필요없어 아 너 필요없어 나가 그 정도까지 물 흐리는 애는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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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떠났는데 내가 더 좋았지만 근데 방금 칼 꺼내들던 건 뭐냐 무섭게 무섭게 모든 흐름이 세상이 더 나아가 더 나아가 제 하나로 상당히 적어됐어 지금 참 앞으로 한 12분 동안은 뭐 할 생각 안하는게 낫겠네요 뭐 노동력은 8 하아 일단은 요거는 완전 밖에 있어서 부수기 겁나 쉬운데 그럼 안될거 같고 여기 가서 어디에 있을지를 찾아봐야될거 같은데 잠깐만 들고있지 어우 맨디 잘했어 새벽아 너 저거는 받았니? 치료는? 받았네 아멘 네 다 슬슬 이것도 좀 부족한데? 뭐야? 제이스 너 갖고 있었어? 탄약도 있었네? 개꿀 여기가 기지가 구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 창고랑 보관함이 바로 붙어 있잖아 참 맘에 드는 것 같아 어? 나중에 다시 뜨겠지? 오케이 일단은 사망자가 일명 발생했지만 어쩔 수 없죠 저거 아마 새벽이가 여기 같이 있다가 떠나면서 다른데로 가면서 저 얘기를 저 대사를 친 것 같은데 나한테는 지금 상황이 그렉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아 못난 플레이어가 미안하다 아 못난 플레이어가 미안하다 아 넘어갑시다 들어봅